난 너희들을 죽이는데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 어, 뭐 좋아요 그냥 손더르는 뭐냐 콘퀄어때보다 철갑탄 더 쓰면 되지 별거있나? 그냥 썬더러는 철갑탄 더 쓰는거 밖에 없는데 아니 18인치 정도인데 당연히 철갑탄으로 수량암들 뚫고 다녀야지 그러라고 18인치 준건데 당연히 잘못된거지 고풍만 쓸거면 썬더러 왜타? 컴컬러 타야지 아니 멀리서 저격지랄하고 어? 분산도도 좋게 줬는데 피통 작은건 변명이야? 피통 작은게 뭔 소용이야? 아니 뭔 상관이야 그게 흠 헥 으엥 으으엥 으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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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풍만 쓸거면 썬더러 타는 이유가 사라진다니까 네. 아니 난 시끄러운 게 싫어 차분한 게 낫지 아니 시끄러운 거 쓰면 지 혼자 지랄 한다니까 난 차분하게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지랄해 이제 또 해줄 수없는 게 낫지 버블 버블 땅 기념으로 소모품 썩 써드림 구축이 한 번도 안 보였거든? 얘들아 여기쯤 구축 가만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도 보이면 저기 있다는거야 지금 아니 잠깐 무사시 중앙 들어갔나? 여기 무사시님? 설마 삐에 계신건 아니죠? 저는 아닐거라 믿어요 그건 아닌거 같다 하레카제가 삐에 있나봐 하레카제가 삐에 있네 흠 흠 얘가 위로가져야겠구만 아! 거리는 딱 맞았는데 탄이 퍼졌어 어서와요 저 무사진은 저기 왜 박혀있냐 손바귀인가 악수하자고? 악수하자고 악수하자고 아이고 곰방어 쟤 그냥 다 아파 로켓도 아프고 극복도 아프고 양타가 퍼진 양타가 퍼진 아니 탄은 잘 뭉쳐가는데 맞을 때 퍼지는 거 같냐 왜 그치 임하 틸은 괜찮아 이기는게 중요해 이기면 된거야 아니야 연패가 아니야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이야 아니야 나 지금 레이팅은 올릴만큼 올려놨어 승률을 올려야돼 이제 레이팅은 뭐 하루 이틀 떨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캡 안해? 못하는건가? 안하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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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응징 떴네 아니 우리 아키즈키가 아까부터 계속 그냥 딜만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썬더러 지금 섬에 박았나봐 아피 아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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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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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난 너희들을 죽이는데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겠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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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크 씹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敵戦隊に着弾を確認 喫水戦火に被弾 浸水が発生 喫水戦火に被弾 喫水戦火に被弾 これは中々の売れ場合だな 戦闘終了まで残り5分だ どうし指揮下の 対極的な指揮を頼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 구입, 저의 이상은 당연히 적절한 기술이 모두 적절한 기술이 있습니다 보급 아닌가? 아니, 이게 혹추가 뭐냐? 아니, 치면 나와 혹축 보급 이건 봉급인데 보급? 부시는 뭐냐? 몰라? 1등 요즘에 이제 일본어도 잘 안들려 한 번 더 도와간 이름이 era 도와간 이름이